저도 연구를 하면서 많이 놀라니까 왜 놀라시는데요? 왜 놀라느냐면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또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오늘은 관심이 뜨거운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를 조우석 연구원님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전전교세터의 조우석 소속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특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전고체가 그러니까 전부 고체다 이런 뜻인 건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보통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1800년도에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볼타가 전지라는 걸 처음 만들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리튬이온전지까지 발전을 했는데 모든 전지는 양극이라는 음극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고 그 가운데에 전의 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전고체 전지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전지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지만 전액과 분리막을 제외를 시키고 그 부분을 이온을 전도할 수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 즉 우리가 흔히 고체 전해지라고 얘기하는 물질을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는 모든 이온에 이동하는 반응이 고체 상태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전고체다 해서 전고체 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 되게 높다 얼마 전에도 전기차 화재 나서 폭발하고 이런 뉴스 계속 나오는데 전고체 전지를 만약에 이용하면 화재가 거의 안 나나요?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기존에 리튬 차연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불이 날 수가 있는데 불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 전액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는데 얘네들이 유기물질이에요 화재가 나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불이 나면 전기차는 불 끄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양극 소재나 인극 소재나 이런 데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같이 타면서 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끄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전고체 전지는 불에 붙는 물질이 아니에요 구조내를 봤을 때 모든 소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없다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냥 안전성만 높은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리튬 차연제에서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양극을 만들 때 리튬 차연제는 양극의 두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됩니다 두껍게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 두껍게 만들수록 그 내부로 액체 상태의 전해액에 잘 침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고체 전지는 모든 게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에도 사전에 고체 전이들이 섞여서 들어가야 돼요 사전에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줘요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극을 두껍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깊이 방향으로도 충분히 이온을 전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은 면적에 이만큼 전극을 올리는 거랑 이거의 한 두 배를 올리는 걸 따졌을 때 면적당 용량을 저희가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뭐 그런 장점이 있고 에너지 밀도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리튬 메탈을 그대로 음극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리튬 메탈이 워낙에 불에 잘 붙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흑연이라든가 실리콘을 좀 속는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우리가 잘만 컨트롤을 하면은 리튬 메탈을 직접 음극으로 쓴다거나 그런 기술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 SDI에서도 몇 년 전에 발표한 건데 무음극, 에노드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또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음극이 없다는 얘기죠 집 전체 위에 그냥 실버와 카파의 어떤 얇은 층을 만들어주면은 충전을 할 때 양극에 있는 리튬이 나가서 그냥 거기서 리튬이 층이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리튬 체험지는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게 거의 한 300에서 350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그거를 일단 저희가 이제 맥스로 보고 있어요 한 개라고 보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계산을 해보면은 400에서 한 450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만으로도 이미 앞서고 있군요 훨씬 그러니까 셀 기술은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 양극이 리튬 차전지 한 두 배 정도가 나와요 8mAh 퍼 센티미터 제곱까지 거의 한 두 배 정도 수준까지 리튬 차전지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그냥 일본 업체 무라타 계좌서 이런 데서는 웨어러블 기기 이런 데 들어간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나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무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작은 마이크로칩 형태의 전지를 만들어요 얘는 이제 용도가 보청기라든가 작은 부품에 들어가는 쓸 수 있는 게 아직 한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늘 수가 없거든요 전고체 전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 있는 게 산화물계 그다음에 황화물계 근데 무라타나 여기서 쓰는 거 집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산화물계예요 도요타라든가 아니면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거를 목표로 대용량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다 황화물 고체 전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황화물 고체 전해지는 전도도가 상당히 높고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하는 전액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튬이온을 잘 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용량을 내고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지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용 지금 얘기하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 예전부터 엄청 뭐 이거는 되면 대박이다 꿈의 배터리다 뭐 하고서 얘기는 됐지만 최근 들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도요타가 발표를 했고 또 삼성 SDI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들이 다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와 이게 그래도 되긴 되는구나 하는 뭔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휴 2027년 그거 안 되고 2030년이 돼도 양산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뭐 2027년이면은 그래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박사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고체 전지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원래 이제 도쿄올림픽 때 전고체 전지를 넣은 전기차를 시연을 하는 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되면서 2021년에 실제 도쿄올림픽을 할 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도요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전기차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의 전지 기술을 확보를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거기 들어간 전기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300키로 400키로 가고 그런 전기차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도요타도 지금 목표를 잡는 게 100% 전기차의 전고체 전지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에 먼저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셀을 만들 수 있는 공정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좀 가격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있을 거고요 국내의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 발표한 거는 거의 한 2027년 시연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직까지 양산에서 제품을 팔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셀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리튬 채린지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채린지가 처음 나온 게 1992년인가 그때 이제 소니에서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무슨 카메라에 들어가고 핸드폰에 좀 들어갈 수 있고 점점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커져가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그걸 지금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막 400km를 가고 사실 그 들어가는 물질의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거는 그 많은 발전은 있었지만 그닥 이제 크게 발전은 없어요 가장 크게 올라갔던 건 제가 볼 때는 셀 기술에 있어서의 상당히 진보적으로 이제 그 치고 나간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 전주시장에서 일본을 제껴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셀 설계 기술이나 제조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제가 볼 때 만약에 2027년에 전고차 전지가 나온다면은 핸드폰 사이즈 정도 양산할 수 있는 거는 리튬 2차전지가 거의 한 30년에서 기술이 발전했던 것처럼 전고체도 얘를 가격도 내리면서 사이즈를 점점 키워서 아마 한 2040년 좀 이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전고차 전지 100%인 전기차가 나오려면 비싸게는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포르쉐나 이런처럼 우리는 뭐 하이엔드야 해서 2030년 이전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이 느끼기에 얘를 전고차 전지를 충분히 전기차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한 2030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많이 놀라니까 왜 놀라시는데요? 왜 놀라우냐면은 처음 이제 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결과물이 잘 나올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 이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전고차 전지는 해보면서 가끔 가다가는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이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푸짓하면서도 이거 진짜 뭔가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도 연구소다 보니까 셀 기술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전지를 얘기해요 세 개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소재랑 부품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수준까지 나왔어요 근데 세리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격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전고차 전지도 너무 비싸서 안 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장 될 거다 경쟁이 안 돼서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가격을 산정할 때 보는 게 뭐냐면은 고체 전해질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원료에 뭐가 비싸냐 하면은 리튬 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비싼 이유는 뭐냐면은 산업 쪽으로 아직까지 이 물질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약 그레이드로 쓰다 보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거고 산업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만들겠다 하면은 상당히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원료 값이 지금 비싼 거지 이게 계속 비쌀 이유는 없는 거고 대량 생산이 되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대량 생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업체들도 이제 그런 원료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싸서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기준인 거고 앞으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네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정 가격이에요 황암을 고체 전해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분이 취약한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수분이랑 만났을 때 얘가 반응을 하면 성능이 저하되는 또 뭐냐면은 얘가 반응을 해서 황화수소가스라는 게 나와요 아 몸에 해로울 거 같은데요? 황화수소가스 해로운 거 맞아요 되게 많은 양이 노출이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저희가 뭐 학고네 온천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유황온천 냄새 오죠? 계란 썩은 냄새 그게 황화수소가스 냄새예요 근데 그 양이 많으면은 위험한데 많지 않게 나올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려요 사람들이 뭐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황화수소가스가 유출됐다 했을 때는 인명에 손상을 가할 만큼 큰 위험은 안 될 거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정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를 만들 때 수분이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고체 연해질 소재를 대기 중에 노출했을 때 수분과의 반응 더 안정한 소재를 많이들 개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정 비용도 많이 떨어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UAM 그러니까 드론 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는 쓰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고체 전지가 처음 상용화된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항공에 들어가는 비행기에도 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선박 아니면 잠수함 어떻게 보면 좀 군용에 좀 많이 들어가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폭발해 버리면은 군용은 가격 안 따지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역시 기술의 원조랄까? 그거는 일본이고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 건데 한국도 그래도 뒤늦게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서는 쫓아가고 있잖아요 기술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서 일본과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많이 뒤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지 전고체 현재 안에서 이제 소재 뭐 고체 전해질만 얘기하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본 업체들이 훨씬 월등하게 앞서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몇 군데 기업들이 고체 전해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름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시아이 솔리드도 있고 보안 사항이 많아서 아직까지 노출을 안 시키는 회사들이 많아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거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양극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은 상당히 입자를 작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 쪽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극 소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리튬인 차전지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전고체 전지에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라는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양극을 좀 더 이렇게 튜닝을 한다거나 그런 쪽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연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지 입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세계 넘버 원은 도요타예요 도요타가 쇠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렇겠죠 공개 안 하겠죠 국내에는 이제 뭐 선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을 냈던 거는 전고체 전지에 에너지 물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에너드리스라는 음극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을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아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삼성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삼성 일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기술을 인큐베이팅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 기술인데 아마도 삼성은 그거를 사용을 해서 전고체 전지를 만들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고체 전지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개된 건 없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좀 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체화하게 되게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리튬 차전지에 대해서는 독일이 뭐 기술을 가진 게 없지만 전고체 전지는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독일은 또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뭐 벤츠라든가 아니면 BMW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 소재 업체들도 독일에 있는 바스프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아마 그 전고체에 관련된 소재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조우석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먼저 전고체 배터리는 전부 고체로 만들어진 배터리인데 확실하게 안전성이 높고 또 에너지 밀도도 지금 리튬 이온 전지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신 저희 조우석 박사님에 따르면 이 배터리가 2027년에 바로 순수 전기차에 달리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고 아마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마도 프리미엄카에 먼저 달리고 그 이후에 대중화되는 거는 한 2040년쯤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일본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삼성 SDI나 현대차도 매우 잘하고 있고 아마도 나중에는 더 잘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배터리에 관심 많으신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 차 전지 이후에 많은 차차 전지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리튬 황도 있고 리튬 에어, 소듀미온 전지, 전고체 전지를 포함해서 있었지만 전고체 전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늦게는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받쳐줄 수 있는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제품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렛츠 시스테이! 렛츠 시스테이! 렛츠 시스테이! viu!!! town & ffen